엠주 엠주 엠주가 있으니 물음표를 보는게 예의의가 아닐까 엠주 괜찮긴 하네 두어 터 뺐네 야 건무야 아까 났으면 첨단 부수는건데 슬더스틱 전판에 안나와서 죽은거있으면 다음판에 1층에서 나온거 킹스셀깐 머닝 킹스셀깐 머닝 devastating 어? 뱅기 뱅기도 일반윰을 치고 엄청 좋은 듯 연승 크게 보조 낙드라 내가 요정을 들고 왔지 내가 점점 더 푸지 cine 2 3 4 3 연 met 1 1 1 4 1 아걸 까비 요정도 비행기에 될걸요 안사 병독 병릉 트레이더하님 5천원조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돈의 후감상 아 감사합니다 금강저어 탈출구 업무가 한장만 있어도 되겠지 출구 챙겨 탈방 탈방 발 16 되라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호 Results 잘나오긴 했는데 뭔가 마음에 tedious 상점 가자 아임 리치 나는 이기다 이기기 가스 보험 야비 으아 으아 15만원 할까 으아 킹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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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중 돈 줘 뒤쪽이 다 필벨트야 아이고 유령영상 어디갔냐 다 필벨트야 다 필벨트야 다 필벨트야 나는게다 그렇죠 다 필벨트야 다 필벨트야 다 필벨트야 오오 단 structures 다 필벨트야 잘 혹 어깨 허섭 사명진 아씨 내 5휠 무릎 해 Gear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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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famili 하하 5힐 아아 홉션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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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쓰레기 게임 옵션이 왜 두 번 연속으로 나와 아 아 소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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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한 방귀를 뀌는 사일런트 계란 먹었나봐 쟨 코가 없잖아 왠전의 숙명 받아들이지 왠전을 짚고 강화까지 했으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 안뒀어 알약없나 알약없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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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90원이면 상점팔불만도 한대. 무적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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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독 하나로 잡아야되나 유령이 쫓아와요 도와주세요 석재 달력 고개도 매애매하지 않나 킹중만 강화하면 되지 싶은데 총매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님 주의하여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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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중이 아니라 집중... 뭐 강화하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넛 앞에서 발재간 무리는 사이러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... 석재 달려... 석재 달려 풀딜 넣는 사이러스... 아 유령 좀 치워봐... 유령님 게임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... 이거 보이트롤이네요. 총매... 총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유령 쓰면 되는데 총매가 없어... 초겁진... 아까 고개 걸렀는데... 아까 고개 걸렀는데... 쓰는 게 더 낫으려나... 아 이것... 유령 영역성 받아주면... 그냥 돌아갈 것 같은데... 아 이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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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령 없어도 이정도인가 17장 올라갈 것 같은데 항상 다 쓰고나면 와 괜찮은 전략 아니 근데 아까 아클 진짜 기억 빠졌어 트레이 게이밍으로 추고 좀 쉬자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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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aster 공 회전 오지네 항상 써 그냥 어차피 이길 것 같은데 간력 엔진 가동 섬멸 꽥 미래가 언제 잡냐 없어졌어 깜짝이야 유지어 착붙 저번에 dich 다 Sca 놀아 놀아 mis 80x80x80 유령 파티다 사상이 없네 유튜브 썸멸 추천드립니다. 흑끝 달력을 가장 잘 쓰는 사연 그 왜냐면 발동전에 뭐 죽일 수 없으니까 물살 루트에 타네 사이로트 죽이고 싶죠 근데 영채화라 못죽이죠 열받죠 숫돌 강정 강정 어차피 15댓 맞고 바로 터진 숫돌 강정 이렇게 숫은 룩 하인드 숫돌 강정 숫은 룩 하인드 숫은 룩 하인드 숫은 룩 하인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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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첩이 떨어지고 있어. 안. 포션을 지금 쓰는 게 맞겠지? 어차피 남은 형상 다 털면... 그때부터는 이기 없으니까... 평상에... 6번 남았으니까... 이기긴 이기 없겠다. 7642니까... 7749... 이제 형상 쓰고... 연타만 막으면 되겠네... 이기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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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 등장... 이기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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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